안녕하세요. 저는 콩매화로 활동하시는 이우찬입니다. 미랑의 유명한 게 사과죠? 배추. 자, 수박 따로 갑시다. 어디서는 만나고 물으셨나요? 저 남편 한꺼번에 거창에서 왔어요. 수박 따로 꽃은 나고 잡아도 읽으며 바쁜 고향성에 공도가 떠요. 엉망이 품속에 쓴 그리운 내 고향 꿈에 서른 흔들기려는 성사의 정적이 저 흥믹이 될 것 같고 저 흥믹이 될 것 같고 저 흥믹이 될 것 같고 성룡화의 진화의 정적이 그는 사라져서 그는 사라져서 그는 사라져서 그에이의 흔들기 그는 사라져서 그리운 말에 어디서 와냐고 부르셨나요 저번 넌 저번 깜깜 맘을 니 장에서 왔어요 바보았다고 고쳤나는 대출덕다두요 바쁜 정당국의 호흡도 다르요 어머니 꿈속을 준 그리운 내 꿈함이 꿈에서도 느끼고요 꿈속을 준 그리운 내 꿈 꿈속을 준 그리운 날 너무 원하고 니 장에서 왔어요 꿈속을 준 그리운 날 도와드림 꿈속을 준 그리운 날 고산낮이 그리운 날 그랬던 그리운 날 그리운 날 감사합니다.